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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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딘가야? 이거요 여기 다리 다리 여기서 떨어지면 대박 웃기겠다 약간 불안해 보이지 않아요? 약간 좀 한량처럼 눕지 않아요? 아니 그럼 여기 평상시에 해먹에서 주무시는 거예요? 잠깐만 그런데 어떻게 애가 12명 궁금하네 나도 저를 해먹으면 나는 궁금했어 형이 그냥 나 바로 그 소리야. 자비. 자비. 자비 한 번 누워봐. 어우 자연스럽게 늘. 아 이렇게 자네. 아 이렇게. 다 크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. 다 크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. 엉덩이를 멈춰 놓고. 나무가 오직.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쉬워. 오우 또 아빠 아빠. 오우 또 아빠 아빠. 되게. 어우 큰일나 보이네. 어우 되게 불편하고 시원하네. 어 아니 편한데. 어 편해 편해. 이게 시원해요. 우리 대나무 뭐라 그러지. 대나무 돌자리 위에서 자는 것 같아. 지금. 지금 안세모가. 되게 걱정스러워. 우리 저한테. 아 똑똑하다고. 아 똑똑하다고. 아 똑똑하다고. 어 이랬어 이랬어. 아 이랬어 이랬어. 아 이랬어 이랬어. 잠이 바로 깨네. 아 성수야 너무 귀엽게 자지 않아요? 이미 자리 잡았어. 형님 편하세요? 응 완전 편해. 아 그래요? 벌미 안 나요? 우와. 편하지 여정아? 어 진짜 편해. 편해 시원하고. 우와 편하다 진짜.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요 이거는? 이게 안 늘어나요. 팔을 놀 데가 없으니까. 계속 자면서. 또띠아에 싸여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. 야 뭔가 이상해 이거. 종혁아 너 새벽쯤 되면 엉덩이 나와있겠다. 거의 투덜졌는데. 이게 좀 헐거워요. 맛있어. 자. 우와. 엎드려서 자 볼까? 엎드려서 자 볼 수 있어? 왜? 이게 안 늘어나고. 안 돼. 오오 야. 오오. 스카이 다이비를 한 거야? 스카이 다이비를. 자면서 스카이 다이비를. 어떻게 일어날 거야? 나는 이게 일어나봐. 어디를 펴야지 지금? 까먹었죠. 어디 펴야지. 절대로 발이 닿지 않으신다.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. 몇 년 동안 여기서 생활을 했어요? 한 10분에 됐습니다. 옷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해요? 옷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해요? 옷 다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해요. 거기서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해요. 거기서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해요. 한번 벗어보세요 그러면. 옷은 뭐. 아니 지금 떨어지셨는데 떨어지셨는데. 뭘 떨어지셨는데. 바닥에 뭐 주스러 갔다 왔어요. 아 주스려고. 옷 다 갈아입죠. 하루 더 입어야겠다 이거. 하루 더 입으신다고요? 힘들어서 못 벗으신 것 같은데 지금. 아니 하루 더 입어. 내가 아까 입었어 뭐. 그래도 양말은 벗을 수 있잖아 양말. 네 양말. 아 양말도 아까 신었구나. 양말도 아까 신었어. 아 왜 이렇게 춥지 여기가. 정신 못 잡으셨는데. 아니 추워서 그래 지금. 추워서. 많이 추워졌네. 많이 추워졌네. 많이 추워졌네. 성사형님 자전가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발라드. 이 밤에 끝을 잡고. 이 밤에 끝을 잡고. 너 알람이 불릴 것 같아. 왜 알람을 해. 종혁아 니가 하나 불러주라. 종혁아. 종혁이 네 노래 가자. 이 밤의 끝을 잡고.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내 가슴으로 너와 함께 나누었던 이 밤을 그틀 접고 잠시 널 묻어야 하겠지 전영록 노래 불러봐 전영록은 지구 송혜송 차이표 차이표